황인호 고객님 오늘 저녁 6시까지 이 구두 받아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. 황인호? 회장님 VIP입니다. 자질 없게들 처리합시다. 네. 그 뉴스에 나오는 설마 그 황인호요? 성흥 백화점 나정선 차장입니다. 우리 팀 주 업무는 간단하게 말하면 백화점 VIP 고객들을 관리하는 거예요. 우리나라 최상류층이야. 예상치 못한 일이 이렇게 곳곳에서 빵빵. 인생이 내 맘대로 안 된다는 걸 제대로 체감할 수 있죠. 원래 자본주의가 잔인한 거죠. 원하는 걸 가지면 괜찮을까요?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건 왜 형이 아니라 마음이구나.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너도 그럴 때 있니?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갑자기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 한 번만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될까? 이렇게 널 잃을 수 없어.